안녕하세요. 신라 조금농원이에요. 제가 이번에 정원에서도 쉽게 수확할 수 있는 키위나무를 소개해드릴건데요. 바로 신품종 제니키미에요. 얘는 원래 키위나무가 안나무 순나무가 필요한데 얘는 자가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한나무만 있어도 키위가 열려요. 너무 좋죠. 키는 한 5미터 정도 자라는 농부순들이거든요. 꽃은 6, 7월달에 피고 열매는 9, 10월달에 맺어요. 저희는 이렇게 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묘목보다도 더 빨리 교실을 볼 수 있죠. 너무 좋아요. 실수합니다. 제니키위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 간식에도 좋고 맛도 있어요. 제니키위 필요하시면 신라 조금농원에서 주문주세요. 좋아요.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